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유진구시드입니다 오늘 참고로 오레오 딸기크림 초콜릿 샌드위치 쿠키 하나랑 초콜릿마티링크 제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어 보이죠? 지금 바로 먹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 들어있고요 특히 이거는 어린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제티 짠 마셔보겠습니다 오 달콤하고 부드럽고 멍덩김이 굉장히 최고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레오는 많이 먹어봤지만 딸기크림 들어간 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달콤함 속이요 딸기튀기 새콤함이 잘 두드러지고 맛있다 보니까 저와 집에 우유가 있으면 저 찍어서 먹을텐데 우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티 사왔거든요 같이 곁에서 한번 모셔보고 먹어보겠습니다 한국보다 콤비네이션이에요 괜찮답니다 이때 이상해요 여기 딸기크림 잘 보이시죠? 이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당연하군 짜잔 짜잔 뭐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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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 다 먹을게요 다음에 이거 음 진짜 재키맛이 있고 짜지크림 들어서 오래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니 아우 행복해 진짜én 으흠 흠 형이 들어있는 회사 민기 맛있어. 진짜 얼마 안 남았고. 음흠. 음. 마지막 하나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이 유진구씨를TV에 대해서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아니, 숙정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진구씨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